안녕하세요. 배우 황보른별입니다.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몸 건강히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틱스토리 배우사업부에 출석되어 있는 배우 장원홍입니다. 내 속담에 오늘 한가위만 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수와 훈훈한 한가위리 되시길 바라구요. 끝으로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건강 챙기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노수산나입니다. 올해는 시간이 더더욱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추석 연휴가 다가왔어요. 올 추석에는 안전한 집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지치신 몸과 마음 힐링하시는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구요.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연휴 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스틱 엔터의 소속 배우 배우 태양으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좀 연대와 다르게 대면하지 못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을텐데 그래도 온정만큼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전화도 자주 하시고요. 멀리서나마 가족 간의 온정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힘든 시국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나시면 꼭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 보내시고 여행도 즐겁게 다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비탐정이라는 드라마 촬영 중인데요. 저희 드라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 명절 잘 보내세요.